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는 대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랬는데 날씨가... 좋아요 기도 안오고 얼마나 다행입니까?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탠딩으로 나갈 때 숨어셨더니 다리 안하고서 괜찮으세요? 그때문에 갓바람이 누구만 있어봐가지고 날씨가 울렀드렸다 참... 끄급거받았어요 내 태도 딱히 날 떠났고 괜찮은데? 옆사람분들 괜찮으시죠? 이런 날씨가 어쩔 수 없냐 피할 수 없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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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도 드시고 어디 치킨이용을 제일 잘하려나 어디 치킨이용? 나? 나? 응? 너는 치킨이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 이렇게 시내 페스티벌에서 사는게 무슨 일이 있잖아 응? 솔직히 치킨이 치킨이 몇 마리 드셨어요? 기모 두 마리 드세요? 세 명은 들렸어요 오늘 다독이 엄청 나쁘고 있어요 다독이 잘 안되고 싶어요 하하 수박 수박하는 시간 맞죠?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진짜 흠 술이 갑자기 돼가지고 맥주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연 맛있다는데 아시겠어요? 적당히 맛있게 즐기도록 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? 여기 다시 한번 즐겨주실 거에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즐겨주실 거에요 여기 뒤에는 자리 피해는 인사 아닌가 여기는 좀 비싼 자리인거에요 거기는 비싼 자리인거에요 거기는 얼마짜리입니다 네? ствие 비싸비싸 비싸 아유 비싸 아유 여부들 everywhere 영양 jej Lyte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에 뒤에 미래기 많이 보셨는데 마지막 가ещ해입니다 실 дуже 볼까요? 이뻐요 이뻐요 사실 식물 요정이에요 식물이 훨씬 낫죠 광복은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카메라 화면발이 안 맞아요 식물이 이뻐요 어머니 이뻐 최고 최고 이뻐요 한국 불러면 땅이 엄청나요 어떡해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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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젖어버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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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좀 뿌려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신나게 즐겁게 이어서 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